아니요 가사 이런지 좀 얼마나 됐어요? 4 주당 맞았네요? 네 주당 맞았어요? 예 참 얘는 주당에 대해서 잘 몰라 아뇨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2020년 1월 5일날 네 우리 할머니 빅세시인데 근데 정의실장, 우리 할머니 정의실장에서 취당을 마치는 겁니다. 풀려고 생각 안 해봤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왜 여기 지금 2024년입니다? 네. 몰랐어요. 아드님은 뭐 하셨어요? 이렇게 되도록? 군대에 있었어요. 재 됐는지 얼마 안 됐습니까? 직업 군인이에요? 아니요. 그때 그 당시에는 군인이었어요. 네. 지금 엄마는 이 상태 보고 병원이나 어디, 어디든, 무당집이든. 무당집은 안 갔었어요. 안 갔어요? 네. 엄마가 주당 들었습니다. 주당 맞았다는 거,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장례식장 가거나, 뭐 우리 뭐 이렇게 장례식장 갔다 오면 어디 뭐 편의점 세 군데 들러 뭐 이러는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귀신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주당을 맞았습니다. 주당을 맞아가지고 지금 본정신은 있으나 지금 마음과 몸이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 정신이 굉장히 사나워요. 이거 주당 물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할머니 봐. 한 번씩 할머니 봐. 평상시에?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죽었는데 할머니가 한 번씩 이렇게 꿈이나 어디에 나타나거나 이래 아니면 무슨 꿈 꾸는데 아무 꿈도 안 꿔? 최근 들어서 그게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할머니 눈치.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볼까요? 1월 5일 날 할머니 집 초상을 치르고 제가 3월 31일 날 쓰러졌거든요. 네. 그 이후로 평생을 지금까지 꿈을 제대로 안 꿨었는데 제가 들어서 할머니 꿈인지 왜 할머니 꿈인지 할머니 꿈인지 모르게 한 번 나타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응. 영상만 그냥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는 정도? 약을 안 써봤습니까?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지금 이렇게 계속 있는 거야? 주당 맞은 채로? 아니 그거 한 번 해봤어요. 그때 그 이후로.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4주에 한 번 가갖고 그거 해주셨는데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번 했는데 여기 눈도 잘 안 보였었거든요. 빨갛게. 엄마 생활 패턴이 어떤지. 응. 제가 퀵 서비스를 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사무실도 못하고 집에서 독수공과 혼자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드님 어떻게 생각해요? 민아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마가 이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마가 이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네. 이런 거 믿어. 그냥 반은 믿고. 시댁은 비속교인데. 네. 저는 믿는 편이긴 한데. 좀 안 좋은 말은 안 믿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런 일들이. 어. 이 세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속 신앙이기 때문에. 엄마를 대돌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동의함? 네. 할 용의는 있어?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 엄마는 100% 주당이 맞았다. 주당이 맞았고. 거기에서 오는. 쓰러지면서. 이게 지금 켜켜이 있으면서. 약을 먹어도. 약발이 전혀 없다. 약성이 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뭘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몸에 퍼지고. 오한이 들면서. 땀 흐르려고. 이렇게 일어나면. 개운하게 되지. 그런데. 엄마는 약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는다고 보면 된다. 약을 뱉어낸다고 보면 된다. 흡수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병이 있고. 뭔가. 병명이 있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처방을 해가지고. 주더라도. 나아지지 않고. 호전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주당이라는 거야. 주당을 잘못. 맞게 되면. 음식을. 씹다가. 그 자리에서. 기도가 맞게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떡을 먹지 않았는데. 말이지. 네. 그래서 초장집에 가면. 김치버터 먹어라. 뭐 물부터 먹어라.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거든. 네. 응. 그것도 안 되면. 같이 다녀오세요. 내가 비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 집은. 속된 말로. 미안하다. 엄마를 두고.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사람들. 선생님 집에 전문이거든. 응. 내 4대째 무당이다. 우리 집에. 개꼬물리고. 주당 맞은 거. 정신 미치는 거. 이런 거. 선생님이. 전문이거든. 응. 그러니까. 믿어오면. 선생님한테 나중에 이야기. 해주고. 필요하면. 선생님을. 이제. 청하면. 선생님이. 엄마. 되돌려줄게. 응. 어떤 일. 말해봤자. 입만 아픈 거고. 그저. 하면. 낳으면. 네. 그때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될 일이야. 응. 나 이마저마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엄마. 네? 응. 궁금한 거 있어요? 나 좀 봐봐요. 저의 일. 앞으로의 미래.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는데. 같이 도모도 막을 수 있는지. 무슨 얘기야. 같이 일하고 있으신 분이랑. 같이 앞으로 계속 사업을 계속 해도 되는지. 남자야? 여자분이요. 71년생이요. 71년생이요. 네. 돼지띠. 네. 돈 오고 가는 거는 아니지? 네. 응. 돈 좀 줬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돈 주면 떨어져요? 돈 준 건 없는데. 돈 주면 떨어져요? 네. 제 예상에 맞아. 궁합은요? 나쁘지는 않은데. 다른 시커먼 손해가 있는 걸로 보여요. 너 믿지 마요.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금전 관계 하지 마요. 네. 응. 그리고 또. 신랑이랑 지금 떨어져서 사는데. 그냥 쭉 그렇게 해서 살면 되죠. 지금 제일 행복하거든요. 어. 20년. 지금 유튜브가 왔어요. 스물 일곱인데. 27년 했고. 제가 20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일 행복해. 그전에는 억압 당하고. 카압 당하고. 지금 쭉. 원하면. 원하면. 일단은 근데. 이모. 주단이 지금. 네. 그거부터 돌려놓고. 응. 빙의도 조금 드는 거 같으니까. 귀신 왕래를 놓으면 당연히 그렇지. 이제 밖으로 나올 처음인 거 같아. 밖으로 나오면. 우리. 자식도. 문제가 되고. 그렇거든. 그니까. 아내. 꼭. 조금 힘들더라도. 어. 나를 좀 잡는 게 좋겠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잘 가둬놔야 돼. 그게 나오면. 우리. 예쁜 아들. 우리 멋진이.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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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하고 다. 힘들어질 수 있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아들 어떻게 잘 될지. 그럼요. 그럼요. 이거는. 이모를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이들을 위해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어. 저 자신. 이모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용기 잊지 말고. 힘 잊지 말고. 잘 있다가. 내가 필요하면. 당장 가서. 산에 가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구슬해야 되겠어요. 돈을 좀 들 겁니다. 대신에. 정상으로 돌려놓을 적에.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무섭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나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아니거든. 그니까. 내가 마음에 들거든. 내가 믿음직스럽거든. 네. 같이 합심해가지고. 엄마 좀 돌려놓자. 응. 이렇게 살면은. 계속 힘들어서 못 산다. 더. 안 좋을 수 있어. 고비 넘기기 힘들다. 우리 아들은. 이제 탄탄대로 할까요? 엄마가 건강해지면. 제가 건강해지면. 더더욱 더 잘 된다고요? 당연하죠. 야사주로 봤을 때. 사주로. 우리 아들은. 사주 너무 좋아요. 근데. 걱정이. 많이 되니까. 애가. 홀홀 날 수가 없잖아. 아들이. 홀홀 날 수 있도록. 어? 잘 버티고. 잘 견뎌가지고. 우리. 잘 싸워보자고. 나 싸움 잘해요. 네. 지신하고 싸움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 엄마는. 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엄마가 괜찮아야. 홀홀 날아가. 엄마가. 얘는. 사주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사주를 가져가지고. 신들이. 어? 시기 질투를 하나 보다. 조심할 거는 뭐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둘 다. 둘 다 없어요. 엄마 내가 필요하면. 아들. 필요해요. 얘기해주면. 네. 날 잡아가지고. 올라가자. 나. 감사합니다. 태엄마. 태엄마가. 정신 차리고. 잘 있어야. 건강할 수 있어. 무사할 수 있어. 곧 실 잡아가지고. 가서. 내가. 고쳐줄게. 감사합니다. 만약에 불발나면. 돈 돌려줄 테니까. 걱정 마라. 다른 거 궁금한 건 없죠? 됐어요? 자식한테 다 잘되죠. 저가 잘되면 다. 멋있다.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다 됐다. 예. 괜찮을 거예요. 엄마 많이 힘들 거야. 네. 그러고 나를 장난한다고 하면 더 힘들 거다. 왜냐면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아마 듣는다. 지 요절 날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어. 그때는 뭐. 뭐 발작을 길거나. 이러지는 않을 테지만. 조금. 지금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잡아줄게. 네. 지금 나도 힘드니까. 지게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통화하자. 네. 알겠습니다. 고고. 고고. 아멘